오늘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오늘 좀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실도 많고 아이템들 그동안 계속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F5 한 것들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그 전에 제가 배가 고파서 밥을 좀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카드가 어딨지? 내 카드가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내 카드가 내가 직접 손바느질에서 만든 카드 지갑 안에 들어있구나. 아 몰랐네. 아우 귀여워. 귀엽죠? 아 밥 시켜 먹어야겠다. 음 카드 이렇게 카드 넣고 열쇠 넣고 하 진짜 내가 세상에 이거를 만들다니 이게 손바느질로 이거 만든 거거든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느질을 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와 스티치 봐라 스티치. 스티치 완전 진짜 이거 이거 손땀이에요. 손바느질로 이렇게 한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진짜 이번에 깨달았는데 제가 바느질 하는 거에 되게 좀 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바느질을 이쁘게 또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쁘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엉망으로 맨날 나오니까 바느질 하는 거에 좀 되게 겁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제가 실을 다 샀어요. 바느질을 좀 해보려고 바느질 할 때 우리가 뜨게 할 때도 바느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사실 별 거 없는데 안 해봐서 이제 두려운 거니까 좀 해보면은 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또 바느질 손바느질로 해서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제가 교보문고에서 제 책을 이제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제 책이라서 좀 구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거를 받아보는 그 기분을 저도 느끼고 싶어서 이 책을 하나 저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면서 이 책도 이제 같이 샀어요. 손바느질 린넨 소품 하루 한 조각 조아라 작가님 그래가지고 다이어리 커버, 여러 가지 소품들 이렇게 만들려고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롤 케이스인데 이제 저는 바늘 케이스로 쓰려고 이거거든요. 바늘 케이스로 이렇게 쓸 바늘 케이스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여러 가지 장비들, 도구들을 샀는데 확실히 좋은 실을 쓰니까 손바느질 용 실을 쓰니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반지꼬리 하던 반지꼬리에 있던 그냥 그런 실 말고 이런 딱 손바느질 실을 쓰니까 확실히 손담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쁘죠? 뜨개를 할 때는 그렇게 푸르시오를 했는데 바늘씨를 하니까 그렇게 뜯으시오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2000이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2000이 위로 올려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다 뜯었어요. 다 뜯고 아 나는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뜯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게 웃긴 게 도안을 이렇게 이게 키트거든요. 키트라서 도안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안을 보면서 이제 그대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천을 이만큼 모양대로 자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와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도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그냥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안을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니 도안을 보는데 이렇게 가로 20cm 세로 뭐 30cm를 잘라라. 이렇게 천을 잘라라고 돼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겠어. 그게 가위지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아 그거를 그러니까 안 해봐서 이제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뜨개를 시작할 때 저는 심지어 영문도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영문도안이면은 이제 딱 서술 다 서술이죠. 거기다가 뭐 뭐 메싱루프 이런 것도 못하고 뭐 아무튼 그런 기법도 못할 정도로 완전 입문할 때 이제 영문도안으로 이렇게 시작을 읽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트위터에서 그 바느질 관심 있으신 분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랑 같이 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완전 초보시고 이래가지고 아 초보시고 아니고 한번도 안 해보셨 분이어가지고 어 둘이서 같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 그 분이 어 조금 더 이 도안 보는 그게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제 좀 더 이 머리로 빨리빨리 이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지갑을 만들었는데 하아 막 카드 쓸 데가 없네. 어우 이뻐. 이거 제가 잘 때 끌어안고 자거든요. 끌어안고 자는데 바퀴 안 나간 사람이라서 카드 쓸 데가 없네. 뭐 어떻게 그 집에 그 오마카세라도 한 뚜껑 빼기 시켜드려요. 보이시나요? 이쁘죠? 이쁘죠? 요것은 스티치 마커 두산나 니트 두산나 니트 스톤이에요. 스톤 너무 이쁘죠? 이거를 스톤 스톤 진짜 이쁘다.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게 좀 걱정을 한 게 또 이렇게 이쁜 스티치 바커들은 보면 여기가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되게 얇고 방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리즈립스 웨터 뜨신 분이 계시는데 올룬트 와인이라고 이제 그 손염색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독일에서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 팟캐스트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거를 보는데 영어로 말하니까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잘 보거든요. 그래서 잘 본다기보다 이제 본 지 얼마 되신 이제 얼마 되신 않았어요. 제 리즈립스 웨터를 뜨신 것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 두산나 니트 마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같이 살 사람들 이거 구여가지고 같이 샀어요. 이쁘죠? 그래서 제가 영상 찍는다고 잠시 영상 찍고 이제 다 입양을 가야 돼요. 보내기 실례 너무 이뻐. 너무 이쁘죠? 근데 종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품절이 많아가지고 많이는 주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여기가 체코에서 주문한 거거든요. 체코에서 오는 건데 최대한 관세 안 내게 하려고 관세 맞춰서 했는데 아 관세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문하실 것 같으면 한 100달러 안전빵으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197유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 아슬아슬하지도 않았네요. 완전 관세가 넘어버렸네. 유로가 또 달러보다 좀 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그린 건가 봐요. 너무 너무 귀여워. 아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하고 나니까 어 메일이 온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알고 주문했냐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주문한 주문 받은 게 처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배송 잘못될까 봐 그 보험도 내가 가입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그 설렘이 저한테도 이제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1인샵 이런 데서는 또 소상공인 이런 거잖아요. 자기 또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들 파는 거니까 핸드메이드고 뭐 이러니까 핸드메이드가 아닌가 핸드메이드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내가 물건을 사입해서 팔 때는 뭔가 그 리뷰 같은 걸 볼 때도 물건을 사입해서 팔 때랑 내가 만든 물건을 팔 때랑 그 리뷰가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고객이랑 판매자랑 좀 그 관계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리뷰를 보면 막 더 막 감동해가지고 막 이러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아쉬운 이런 리뷰가 있다. 그럼 너무 속상하고 그런 게 큰 것 같더라고요. 애정이 당연히 사입해서 파는 거랑 이제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랑 그 애정이 다르니까 근데 진짜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예전에 제 폴링 카디건 뜨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국인이신데 미국에 실 양 양 컴퍼니 이런 회사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잡지를 예전에 발행을 한 적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에디터로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자취를 매거신을 다시 재발행하게 되었는데 너의 폴링 카디건 이거를 실어도 되겠냐고 소개를 해도 되겠냐고 오 하시게 땡큐 땡큐 그래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게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된다는 하나가 되는 건 좀 오바인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플라잉 테디 자켓 플라잉 테디 자켓인데 얘는 지금 지퍼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지퍼하고 그 다음에 요게 지퍼가 다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수선집 가서 저는 달았거든요. 이게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점퍼 지퍼는 길이를 조절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만약에 위에만 이렇게 지퍼가 있다. 목이 있는 데만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 밑에를 근데 점퍼는 여기가 끝부분이기 때문에 밑에를 못 잘라요. 그래서 여기를 살려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못 자르고 위에를 잘라야 돼요. 위에를 자르고 위에를 여기 위에를 요만큼 자르잖아요. 자르고 여기 이빨도 뽑아야 돼요. 이렇게 이빨 뽑는 이 이 뺀치 뺀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을 이거 되게 쉽게 뽑으시던데 아무튼 이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쉽게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 뽑겠어요. 그리고 뽑고 이거를 여기 끝 틈머리 이거 있죠? 지퍼가 딱 여기 더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 스탑퍼라 해야 되나? 얘를 옮겨 달든지 아니면 여기 뽑고 나서 이렇게 접어서 사선으로 이렇게 접어서 바느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끝인데 저 이빨 뽑는게 조금 거시기 여가지고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끄튼머리에 이렇게 사선으로 접혀가지고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3개를 3개를 맡겼는데 수산비가 4만원 나왔거든요. 싸게 나왔죠. 저는 하나에 한 2만원까지 생각하고 갔거든요. 이게 좀 좀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얘는 어 이거 점 그 니트 특성상 지퍼를 다면 이렇게 좀 우글거리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달았더라도 이게 옷이 아무래도 신축성 있잖아요. 일반 옷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글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플라스틱 그 그 뭐야 스틸 말고 플라스틱으로 다는 게 좋고 왜냐면 플라스틱이 더 가볍잖아요. 그리고 이건 특히나 점퍼 이기 때문에 점퍼 지퍼 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가 기니까 아무튼 이렇게 완성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딱히 마무리 없이 그냥 바로 지퍼를 달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리 부클사라서 아무것도 안해도 이렇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웰트로 웰트 처리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지퍼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미용님이 뜨신 건데 이쁘죠? 약간 카푸치노 느낌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색도 이렇게 완전 카푸치노 같은 그런 느낌 나도록 그리고 여기 지퍼는 흰색으로 달고 그 다음에 타레상점 사장님 뜨신 거는 단추로 달았습니다. 갑자기 핑크색이 나오니까 확 귀엽네. 갑자기 분위기가 사는 것 같은 지금 주변이 좀 더러운데 지금 제가 집 구조를 계속 옮기고 있는 중이라서 좀 주변이 더러워도 이해를 해주세요. 물론 옮기고 있는 중이라서 더러운 건 아니고 항상 더럽긴 한데 어쨌든 이거 버튼 밴드 버튼 으로도 귀엽죠. 그래서 도안에는 이거 버튼 이랑 버튼 밴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웰트는 웰트는 넣어야겠네. 아직 안 원래 처음에 버튼 밴드로만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벨트도 넣어야겠네. 그래서 얘는 다음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도안이 오픈하고 탈의 상점 이 이거 실 있죠. 실은 지금 탈의 상점 세일하거든요. 그래서 실 색상 보여드릴게요. 실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겟파드가 색이 제가 볼 때 이 쨍한 색들이 진짜 이뻐요. 일단 이게 전체 다 색은 아닐 거예요. 근데 되게 이쁘죠. 원래 저는 저는 이 색깔 썼거든요. 울리아 르 고동 고동색 고동색 근데 원래 되게 고민했던 게 이거 초록색 초록색도 되게 이쁘죠. 초록색 계열이랑 그리고 탈의 상점 사장님은 이거 빨간색이랑 흰색 바탕에 빨간색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너무 산타 할아버지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테스트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닌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전이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지나면서 아 안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산타 같다 해가지고 풀고 핫핑크로 가셨습니다. 이쁘죠. 크림색 크림색도 이쁘고 요거는 102번 102번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쨍한 색들이 너무 이뻐 네이비 요거는 먹색에 가까운 네이비 이쁘죠. 옥색 옥색 어 요거 하는 색도 이쁘죠. 어쨌든 탈의 상점이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일요일까지 라고 하니까 실소요량은 그 숲리치 홈페이지에 제가 미리 올려놨거든요. 세일 할인 적용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쁘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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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딱 곰돌이 곰돌이 색상 요 카푸치노 뜬 게 요색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 아 오렌지 색도 있어요. 원래 항공 점퍼가 이제 오렌지 색이 약간 시그니처 컬러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원래는 배색이 오렌지랑 이거 바탕에 이거 말고 이것보다 좀 더 오렌지 빛 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배색이었는데 뜨시는 분이 이 조합이 마음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갈색이랑 오렌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아 이게 확실히 지퍼가 있으니까 지퍼 쪽이 무겁네. 옷을 올리는데 옷이 안 떨려가지고 뭐지? 하고 보니까 지퍼구만. 요렇게 요런 배색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했던 그 상큼한 오렌지 그런 느낌은 없는데 없어졌지만 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어 어차피 이거 제가 입을 건 아니라서 근데 갈색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핑크 핑크도 예쁘죠. 사장님이 쓰신 거는 핫핑크 근데 확실히 제가 이거 부클 이거 부클리안을 써보니까 이게 저는 생각보다 제가 또 여러 가지 부클리안을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되게 부드럽고 뜰 때 뜨는 맛이 좋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편물이 많아지잖아요. 뜰 때 근데 거기가 너무 푹신푹신하고 이제 좀 풍성해요. 뭔가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이게 뜨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코가 훤히 보이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여기 보이네. 이게 지금 세탁을 해서 이게 그럴 거예요. 세탁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늘리면은 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일반시 쓸 때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일단 저는 생각보다는 뜰만 했습니다. 별 또 도안사채도 되게 쉽게 만들었기도 하고 이거 진짜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이거 곰돌이 이 동안 커피가 와가지고 토피넛 라테 아 뜨겁네 타임리스 가디건 타임리스 가디건 타임리스 가디건은 이거 진짜 세탁을 안 해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라지 사이즈로 떴거든요. 저한테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타임리스 가디건은 저번에 제가 이거 여성용 사이즈로 이제 소매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올려놨고 아 이거를 이것도 그 여성용 소매로 뜬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진짜 너무 폭닥폭닥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니트아임님이 뜨신 건데 이거는 너무 이게 편물이 뽕딱뽕딱하고 톡톡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코가 되게 촘촘하잖아요. 되게 촘촘한데 갑옷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코를 잡아야 되거든요. 코를 잡든 뭐라 하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뭔가를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 이거를 어 뜨고 싶었는데 이 실로 뜨고 싶었는데 마침 집에 요거 데보니아 이게 데보니아 랑 비슈 이렇게 이 조합으로 뜬 거거든요. 이렇게 데보니아 랑 비슈 르프티 실크 앤모 헤어 이렇게 두 개 조합으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계속 뜨고 싶다 뜨고 싶다 하다가 마침 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슈 얘는 여섯 볼인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얘가 한 타래가 딱 있는 거예요. 요거 봄티 봄티 뜨고 남은 거 봄티 떴던 거 요게 딱 한 타래가 있어가지고 오 바로 이제 코를 잡았죠. 그리고 이제 실 더 주문하고 진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게 봄티가 뜬 게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 1년 넘어 1년 전에 이제 주문했던 실이잖아요. 그거를 한 타래를 딱 주문하고 그 다음에 한 타래를 주문한 게 아니고 그 한 타래를 쓰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문을 했어요. 니트하임에 근데 갑자기 택배가 올 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탕 차이가 있을까 봐 1년이나 됐으니까 와 근데 탕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래도 조나르본 텍스타일 좋아하지만 와 여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신 곳이구나. 대단한 기술을 가져서 두 번째 탕 세 번째 탕 다 색깔이 똑같게 나오게 하는 기술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5년치 실을 다 염색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로 유통을 시키거나 세 번째 우연히 우연히 탕 차이가 안 나는 실을 제가 썼거나 그러면 이제 저는 완전 럭키걸 인거고 아무튼 근데 어쨌든 뭐 탕 차이가 나도 사실은 저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탕 차이 나는 나든지 말든지 그게 핸드메이드지 그래서 그냥 탕 차이 나도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탕 차이가 안 날 줄 몰랐어요. 완전 같이 산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세탁을 못했는데 아직 단추를 못 골라가지고 요거 요거 여기 단추를 봄티는 요렇게 노란색으로 했잖아요. 노란색으로 했는데 타인리스는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라서 저렇게 좀 캐주얼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단추를 뭐 할지 고민이에요. 고민. 참고로 제가 선물을 좀 잘 안 봤는데 짠 이거는 제가 이제 산 건 아니고 산 건 아니고 산 건 아니고 나도 얀 라도 얀 라도 얀이라고 있어요. 라도 시스타 이분이 라도 언니라고 이분이 이제 제 거 테스트를 하셨던 분인데 음 손염색실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손염색실을 스토어를 하셔가지고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나? 아무튼 그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실을 하 진짜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선물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통이 좀 크신지 크셔가지고 좀 많아요. 저는 한 선물을 받는다면 요만큼만 딱 받아도 되게 어 그 엄청 감동을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완전 이게 완전 색깔 완전 끝났죠. 크레마 이거는 크레마 그리고 이거는 피치푸딩 이쁘죠. 자작나무숲 이것도 되게 이뻐요.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요.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 다음에 이것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호두과자 이거는 워스티든가 호두과자 되게 이쁘죠. 듀 투 듀 투 듀 투 이거는 핑거링인가 디케인가 100g에 400m면 핑거링인가 이쁘죠. 크 진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거는 진 아마 여기서 판매하는 게 있고 판매 안 하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리구두 이것도 되게 이쁘죠. 이거랑 이거랑 잘 어울리겠다. 근데 이거 뭐예요. 너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너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여기서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어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다 이쁜데 크레마로 뭐 뜨셨던데 얘들은 레이스 양 아 요 요 윗줄은 다 계속 이제 판매되는 애들 이렇게 올려놔야겠다. 아 이거 세상 세상 이쁘네 이거 되게 화려하면서도 되게 화려 타래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뜨면은 또 이쁠 것 같아요.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 화려하게 하려면 이제 뭐 이거를 여러 겹 쓰든지 하면은 또 화려하게 색이 좀 많이 나오겠지만 레이스 양은 합사하면 훨씬 더 이제 색감이 연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염색실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랜덤박스 받을 때처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하는 기대감이랑 이렇게 뜨면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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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조합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게 나오고 하니까 약간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동백 동백 동백은 내 건데 동백은 동백 이거 동백꽃이거든요. 이것도 이쁘고 이거는 스틸 스틸도 이쁘네. 스틸 이쁘죠. 아 나는 아 1등 못 고르겠는데 못 고르겠는데 아니 이거 할래. 너무 못 고르겠는데 너무 빨리 골랐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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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피치 푸딩이 아니고 이거 라벨에 잘못 붙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 아무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와 진짜 이쁘다. 1등은 아 근데 이거 뭐 해와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어 이것도 이렇게도 이쁘겠다. 이거랑 이거랑 하나 더 해야지 이제 레이스랑 모헤어 둘개 합하면 어 해봤자 한 2.5mm 3mm 받았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이뻐 지금 저기 지금 서랍장을 새로 했거든요. 오늘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에다가 좀 전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힐링 차원에서 이번에는 데일리 니팅 랄에서 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인이에요. 뮤즈 뮤즈라는 라고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이거 두개로 지금 배색하려고 하는데 조금 색이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게시를 냈거든요. 지금 스와치를 어젯밤에 떠났어요. 일단은 일단 먼저 소개부터 데일리 니팅란이 안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서로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데일리 니팅란님하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클래시니트 할 때부터 저도 이제 데일리 니팅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였나 아무튼 안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냥 인스타에서 좋아요만 눌러보고 이렇게 막 뭐 서로 말은 해보고 그런 사이는 아니고 뭐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보기만 하는 정도 근데 이제 여기 안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실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지금 이 뮤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나오는 실이거든요. 저는 지속 가능한 해야 이제 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도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품절 나거나 그런 실을 쓰면은 이제 어 제가 좀 계속 좀 힘들거든요. 이 실 말고 대체 실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뭐 이런 문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품절이 나거나 단종되는 실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나오거나 그런 실은 어 제가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아 나는 왜 항상 세일이나 이런 거를 놓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어 출시될 때 세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어제까지인가 그런 거예요. 그 세일 기간이 이제 지난 뒤에 이제 제가 그거를 인스타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세일 안 해도 그냥 살란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어 4개를 샀습니다. 이것 2개는 어 이렇게 배색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배색을 할 건데 이게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를 더 삭하다가 이거 라도얀 요거 호두 호두과자 얘가 또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배색해도 너무 이쁠 것 같죠. 지금 그래가지고 게이지 맞춰보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아 이거는 뭐 할 거냐면 조끼 뜰 거거든요. 제나베스트 뜰 건데 아 제나베스트는 미듐이나 라지 사이즈가 유튜브에 올라올 거고 서술도하는 판매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록색깔 초록색 아니고 민트색이었나 뭐였지 아 이거 뭐 이거 그거였는데 그거 유칼립투스 그린 그린 유칼립투스였나 지고 있는 유칼립투스였나 그 다음에 이름이 생각나요.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색상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아직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 두 개가 필요했던 거고 예뻐서 이거는 샀고 그 다음에 데일리 요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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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제 앞으로 온고잉 될 실이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오는 실이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키시미어 15% 들어간 홈방 순모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되게 기대돼요. 색도 딱 제가 좋아하는 색이어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저는 코운사를 사면 항상 이게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라벨 붙여주신 거. 이거를 정말 이 고심에서 하셨구나. 여기 이렇게 자도 이렇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저는 이거를 인스타에서 제가 그 봤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문신으로 문신으로 새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10cm 게이지자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여기 10cm 10cm 문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 같은 데다가 우리 봉구 이름 써놓고 달자 이름 써놓고 뭐 숲니츠 이렇게 써놓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아픈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못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아픈 거를 싫어한다기보다 박해를 나가기 싫어서 못 하고 있는 게 큰데 어쨌든 이렇게 자도 있고 이렇게 너무 짱이다 짱 진짜 짱 이렇게 놓으면 진짜 이거를 이렇게 콘사를 이렇게 전시를 해놔도 인테리어 효과도 좀 있잖아요. 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별로 쫙 이렇게 놓으면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쁘기도 이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뒤에서 딱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뜨고 있고 이거는 다른 거 하라는 하늘색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뜨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냥 도안 만들려고 뜨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심 뜨게 이렇게 말하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두어리 카디건 뜨고 있습니다. 어두어리 카디건 하나 더 뜨려고 이거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하나 더 뜨려고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제가 살 목적 없이 이렇게 실을 잘 안 사는데 이거 왜 사냐면 코아코 151호에 이거 까베기 바늘 이거 신히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제일 작은 얘가 한 4.5mm에서 5mm 정도 쓸 수 있는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제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 뭐 때문에 이거를 샀어요. 세트를 이게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때문에 이거 세트를 사기에는 조금 거시게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도 4.5mm부터 사용가 돼요. 3.5mm는 제가 볼 땐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좀 너무 가성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계속 개기다가 꽈배기 바늘이 얘만큼 이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샀습니다.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잘 산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아랍무늬는 이렇게 3.5mm나 이하로는 잘 뜰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꽈배기 바늘은 굵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무가 제가 써보니까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고 부드러운데 이게 걸리는 게 없잖아요. 중간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거 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싸지만 잘 샀다. 내가 만약에 로또 당첨이 된다면 이거 세트를 한 3개를 사가지고 이거 2개는 버리고 이거 3개만 이거만 이제 계속 쓸 것 같아요. 여러 개나 두고 2개는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가 크긴 커서 이거 2개 때문에 큰 큰 바늘 굵은 걸로 이제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걸 사러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이 실을 사버렸어요. 이게 츠무기토 실크실이에요. 실크 츠무기토 4만 6천원 100g 뭐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뻐서 이뻐서 사봤습니다. 색깔이 딱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요런 톤이 색 그 이쁜 거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쁜 거 찾기가 힘든 게 아니고 조금 톤이 모자라면 모자란 게 아니라 조금만 핀 떠가 나가도 똥색 같고 아무튼 좀 되게 거시기한데 색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뻐가지고 이거 샀고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바로 나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다루마 다루마 이것이 이름은 모르 아 실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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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알파카 다루마 에어리 울 알파카를 뭐 80% 뭐 20% 들어간 30g에 100m 이 실을 샀어요. 이것도 색이 너무 이쁘죠. 이거는 핑거리 정돼나 핑거리 스포트 정돼라나 아무튼 이거를 샀습니다. 이것도 뭐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샀고 이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딱 30g이니까 가볍겠지.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딱 나왔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이사거 알파카 3 이 실을 사버렸어요. 이거는 체인 체인사 체인 체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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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이거 둘 다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 그런 실을 삼네. 어쨌든 이것도 이거는 50g에 125m 이건 5.5mm 6mm 써야 될 것 같은데 바늘 추천바늘은 여기 안 써있네 어쨌든 하나 라벨에 게이지 추천바늘 이런 것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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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게이지도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거 왜냐면은 추천바늘 이런 게 이게 그 바늘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실이기 때문에 안 써있는 건가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냥 얘네들이 안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써있으며 추천바늘 게이지가 써있으며 일단 내가 그래도 스와치를 내볼 때 일단 처음에 뭘로 뭘로 시작을 할지 딱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너무 예쁘죠. 색이 진짜 예뻐요. 아이보리 때 아이보리인데 아이보리는 무조건 색이 이뻐야 돼. 아무튼 이거를 샀습니다. 이쁘죠. 되게 이뻐요. 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새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편지 쓸 땐 없는데 요렇게 여기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봉투에 봉투를 직접 DIY하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 실로 여기 스티치를 이렇게 넣는거죠. 요렇게 해서 요거를 샀는데 요거는 요것도 다루마 다루마 엔벨로프 다루마 엔벨로프 이거를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제 베프한테 이제 새해인사를 하려고 이거 두결에 샀거든요. 두 명한테 새해인사를 하려고 근데 너무 당황스럽게 나는 베프한테 할 말이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놔줘.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밖에 할 말이 없는데 종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쓰자니 이거 다 쓸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핑계고 게을러가지고 아직 못쓰고 있어요. 이 뭐 핸드메이드 하는 사람들이 이런 편지 정도는 한 번쯤은 써봐야지. 아 근데 사진 보니까 빨간색이 더 이쁜 거 같기도 하고 빨간색 할까 그랬나? 아무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폴링 가디건 폴링 가디건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잡지에 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뜨려고 또 심심할 때 하나 뜨려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떠볼 거예요. 뭐냐면 이거 두니트 무이 무이 실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니트 오마 오마 실입니다. 어느 정도 색깔이 좀 있는 모헤어라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합사를 해서 폴링 가디건을 떠보려고 해요. 요런 느낌으로 이쁘겠죠? 이쁠까? 이쁘겠지? 일단은 떠봐야 알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곧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아. 이쁠 거야. 이쁠 거야. 이뻐야 돼. 또 두니트 요거는 야크 야크 실크 야크 실크 야크 실크 티베탄 얘도 지금 아직 멋들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드럽고 되게 부드러워요. 야크가 뭐 야크가 도대체 어떤 동물이길래 야크는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야.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제 내 탈에 내 탈에로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실이 많긴 하다. 그래서 이거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개를 뜨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이거는 스와치 내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그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완성한 거 아테네 스웨터 또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아테네 스웨터 사실 완성한지는 좀 됐는데 이거는 개파드 개파드 퓨라라나 퓨라나랑 키드 세타 모헤어로 뜬 거고 너무 이쁘죠. 색깔 되게 잘 나왔어요. 저번에 그때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나요? 연한 색이랑 뭘로 할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약간 와인 색 빛 나는 거랑 모헤어랑 이렇게 했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색깔이 이뻐요. 지금도 약간 와인 빛이 돌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X 스몰이 거든요. 이거는 X라지 얘는 이렇게 더블 넥으로 이거를 이렇게 더블 넥으로 반 접어서 더블 넥으로 했어요. 더블 넥으로 했고 얘는 웰트를 안 넣었어요. 얘는 웰트 넣고 얘는 웰트 안 넣고 웰트 옵션 웰트 얘는 아람 아람 이랑 아르때라나 에 뭐해요 베이비 알파카 뭐해요 요거 요건데 얘는 제가 지금 쓸 거 없어도 집에 쟁여놓고 있어요. 쟁여놓고 있는 실인데 이게 색이 이거 흰색 이랑 노란색 노란색 아니요 거의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색은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옷 색상을 흰색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강제 선택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람 열매다리 틀에 아람 이랑 이 실로 떴고 그 다음에 아 이게 키드세타 모헤어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좀 약간 키드세타 모헤어는 이제 보통 모헤어 실크같은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차름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실크가 안 들어갔을 것 어 들어갔네 실크 들어갔구나 어쨌든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른 내가 그동안 쓰던 모헤어랑 좀 느낌이 달라요. 폭탁폭탁 한 느낌 그래서 좀 차를 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털이 좀 많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른 게 근데 이게 확실히 볼 실이 무늬가 통통하게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얘는 콘사 라서 이게 콘사 인데 좀 느낌이 좀 저는 일단 둘 다 마음에 들어요. 드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게이지는 도안 게이지는 이거에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콘사 다 보니까 가로가 좀 더 크고 세로 길이가 좀 더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테네 완료됐고 얘는 도안은 아마 2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니팅 저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니팅 저널 굿노트 용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갤럭시 탭에서 노트 어플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니팅 저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너무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제가 그 템플릿은 다 만들어놨고 이거를 그대로 컴퓨터로 이제 디자인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인디자인에서 이제 편집 디자인만 하면 돼요. 그 기획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화면 구성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작업이 얼마 안 걸릴 거라서 이거는 이제 완성되면 이건 테스트 한다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실 뭐 이런 거 좀 아무튼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거라서 이거는 이제 완성되면 이제 블로그에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혹시나 지금 막상 또 말하고 나니까 혹시나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혹시나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 됐습니다. 됐습니다.